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24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인데 좀 중요한거 의지로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허브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 집선이 되는 요 부분은 우리가 허브라 그러죠 알고 가시면 편하죠 그래서 여러 대 단말기를 집선 접속하는 장치고 라우토라는 것은 먼 거리를 달려야 되는 말이죠 장거리 경주 만대 얘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어쩌고 저쩌고 최적의 경로 또 적절한 통신 선로 통로 이름은 라우터에요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컬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런 말이 나오면 되고요 리피터라는 건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하냐면요 신호가 감세되요 그래서 전송신호를 재생 또는 출력전압을 높여주는 개념 브릿지 브릿지라는 건 이제 달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개의 근거리 통신반 랜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장치 백본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등뼈 뭐 척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렌치랜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연결하도록 하는 고속의 네트워크다 라는거 고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24번 칠판 지우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를 통신선으로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배선의 간수와 이동의 편리함과 더불어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집선 개념이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허브가 되겠네요 자 25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밑에 없으니까 라우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라우터라는 말 나오면 아까 최적의 경로 그죠 첫번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의 경로 설정에 이용되는 통신장비이다 정답 바로 25번의 1번 나왔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신호의 증폭 그러니까 리피터고요 그 다음에 주로 랜에서 사용되는 다른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기억나시죠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핑에 관련된 명령어인데 다음 중 TCPIP 구성 내용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MS Config 명령을 이용해서 TCPIP 설정 사항을 살펴본다 자 TCPIP 설정 사항은 IP Config 명령어죠 MS Config 같은 경우는 뭐다 그렇죠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IP Config 이제 MS Config가 아니에요 26번에 정답 1번이고요 2번 같은 문제 234는 좀 문제 보기를 통해서 좀 오래 쓰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핑 127.0.0.1은 돌아오는 거 루프백 주소를 갖다가 잘 돌아가 안 돌아가나 핑해보는 거죠 그래서 핑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명령으로 해보시는 거고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핑해보는 거 맞고요 그 다음 DNS 서버의 IP 주소를 핑해본다 그래서 정답은 26번에 1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네요 27번 가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호스트나 라우터의 오류 상태 통지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프로토컬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ICMP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의 IC는 컨트롤이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죠 통지해주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컬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RP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주소를요 MAC 주소로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컬이에요 그 반대 개념이 RARP입니다 리버스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를 IP로 그래서 시험문제 IP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 MAC 주소로 변환하는 거 ARP가 시험문제 잘 나오고요 또 그 반대 개념 RARP도 좀 같이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RP 발표 3개 RARP도 발표 2개 이 정도 개념으로 좀 알고 가겠습니다 2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8번 가겠습니다 28번 전자우편 송수신에 사용된 프로토컬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IMAP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니까 헤더만 먼저 읽어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두번째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컬 송신할 때 그 다음 POP 포스트 오피스는 수신할 때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컬 같은 경우는 이 PPP는요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SLIP PPP 우리 기본서 책에 말씀드렸었죠 이 PPP가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고 SLIP라는 건 이제 시리얼, 직렬의 뭐 연속적인 이런 뜻이 있죠 시리얼라인 인터넷 프로토컬인데 얘는요 이제는 안 쓰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화선을 가지고 모뎀과 전화선을 가지고 인터넷을 썼던 그 시절 아 옛날이요 그때 이용됐던 프로토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SLIP PPP 시리얼라인 인터넷 프로토컬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컬 약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얘네들은 이메일 송수신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죠 재판 지우고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전자우평과 관련해서 MIM이 멀티포포즈 M이 이제 멀티포포즈 약자가 제대로 나왔네요 멀티포포즈인데 오히려 멀티미디어였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멀티포포즈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가지 목적에 인터넷 메일 인터넷 메일이 이용되는 익스텐션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요 멀티미디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M이 멀티미디어가 더 좋았을 텐데요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은요 멀티미디어 전자우평을 주고받기 위한 인터넷 메일의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29번에 정답 4번이고요 뭐 우리끼리 M을 멀티미디어로 생각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우리끼리는 멀티미디어로 신경 쓰자고요 생각하자고요 멀티포포즈를 30번 30번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해서 전자우편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POP 받는 거죠 메일 서브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브에서 제거하는 프로토콜 맞고요 SNTP 보내는 거죠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고 MIM이 또 낫네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맞죠 1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IMA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헤더만 그죠 근데 공통관심사를 갖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같은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유즈넷 개념인데 공통관심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1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TCP IP에 관련된 부분 다음 중 TCP IP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터넷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TCP I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 맞고요 TCP는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니까 트랜스미션 연결시킨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두 종단 간 연결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건데 그 데이터 단위는 패킷이라는 단위로 교환한다 이거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IP는 발신지 호스트로부터 목적지 호스트까지 데이터 전송이 될 수 있도록 라우팅 오류보고 상황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류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 컨트롤이죠 컨트롤 컨트롤의 개념이기 때문에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IP버전 6는 IP버전 4의 한 개로 인해 출현하였다면 당연한 거고요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TCP IP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로 그렇죠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면 32비트 주소를 8비트 점으로 구분한다 IP버전 4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IP 수신액이 허용되는 32비트 주소로 사용자 컴퓨터에 속한 네트워크를 실패하는데 사용된다 이거 여러분들 보기 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요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출입구 역할 아까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개념 네 번째 기본 설정 DNS 서버는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네임이 숫자 형태로 되어있나요 이거 문제 틀렸죠 보기가 틀린 거죠 이거 옳지 못한 거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IP 주소가 숫자로 되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 이 DNS 서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거 이래야 맞는 거죠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3번 가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다음 중 네트워크 통신망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옳은 거에 나왔네요 계층 형태는 한 개의 통신에서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가 용이하고 통신망의 가용성이 높다 한 개의 통신에서는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건 여러분의 버스죠 버스 버스 형이고 두 번째 버스 형태는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를 서로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단말기에 추가 제거 기밀보호가 양방향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링형이죠 링형 그렇죠 세 번째 성형 스타형 모든 단말기가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고장 발견이 쉽고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맞죠 한 군데에서 뻗어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형 33번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링형태에는 모든 지점의 컴퓨터에 단말장치를 서로 연결한 상태로 응답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높다 모든 지점의 컴퓨터에 단말장치가 연결한 건 무슨 형태 그렇죠 메시 형태죠 망형이죠 3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4번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 링형 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링형 링 방금 전에 제가 보기에서도 풀었었는데 첫 번째 하나의 회선 양 끝에 종단장치가 필요하고 컴퓨터의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한 방식이다 아니죠 링 양쪽으로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양쪽 끝에 종단장치가 있는게 아니죠 두 번째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또 나왔네요 양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3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서 정확한 자료 표현을 위한 에러 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패리티 체크 비트 방식은 1비트에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에러 검출을 할 수 있으나 교정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짝서 볼 수가 있는거 알고 가시면 되는거고 두 번째 순환중복검사 방식은 블록 단위 데이터의 에러를 검출할 수 있으나 교정은 불가능하다 순환중복검사 교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틀린거죠 35번의 정답은 2번이구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해밍코드 방식 해밍코드 되게 중요하죠 에라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2개 비트의 에라 검출 및 1개 비트의 에라 교정이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보기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네 번째 블록합 검사 방식은 패리티 검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또 프레임 내에 모든 문자의 같은 위치 비트들에 대한 패리티를 추가해서 블록의 맨 마지막에 추가 문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해서 블록합 검사 방식 그래서 보기를 가지고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6번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오죠 다음 중 전송 오류 검출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CRC라든가 패리티 정마크 다 해당이 되는데요 4번에 있는 CSMA, CD 같은 경우는 전송 오류 검출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C는요 캐리어 배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센스 느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멀티플 여러 개가 접근하는 걸 그러니까 감지하는 거예요 반송파 배달이 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접근을 해요 그걸 감지를 합니다 느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반송파를 느껴요 그러면 CD 합니다 C는 뭐예요 컬리전 충돌을 갖다가 디텍션 좀 어려워요 디텍션은요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반송파가 여러 개의 반송파가 막 이렇게 접근을 해요 멀티 액세스 합니다 그러면 감지를 해요 느낍니다 반송파를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컬리전 그 충돌을 갖다가 디텍션 방지하기 위해서 없을 때 전송하겠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송오류 검출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영을 좀 한다면 반송파 감지 다중접근 다중접근이 되는 거를 감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갖다가 검사해서 충돌 없게끔 하겠다라는 거지 오류를 검출한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전송오류 검출 방식처럼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CRC라든가 페리티 정마크 같은 경우는 오류를 검출해주는 그런 방식이지만 CSMACD 같은 경우는 충돌을 갖다가 막기 위한 검사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IP6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면 각 부분은 점으로 구분한다 그 IP버전 6 같은 경우는 뭐로 구분하냐면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 30번에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각 부분은 4자리 16진수로 표현한다 16진수로 표현하는 거 맞고요 앞자리 0은 생각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IP버전 4에 비해서 등급 서비스별로 패켓을 구분할 수 있어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버전이 올라갔는데요 당연하겠죠 4에서 6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유니케스트 애니케스트 멀티케스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38번 인터넷 주소체계 IP버전 6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향상되면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위아래 세번째 64비트의 주소를 사용해서 IP 주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8비트죠 128비트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의 무결성의 지원으로 그 보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39번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비밀키 첫번째 사용자가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거죠 비밀키 맞고요 두번째 대표적으로 DS 그 다음에 암호화와 복구할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번째 이중키 방식이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하다 이중키가 아니고 공개키죠 공개키 39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밀키죠 비밀키인데 단일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 대자를 이걸로 좀 신경쓰세요 비대단 비대를 달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비밀키라는 거는 단일키 대칭키 단일키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대니가 데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비밀키를 사용한다 같다라는 거 대칭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니까 단일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비 공비 이렇게 알아두세요 공개키는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중입니다 그 다음에 알사를 이용해요 됐죠 그러니까 아까 비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밀키라고 했는데 여기 이중키라고 했으니까 이중키는 뭐예요 여기 공개키 아니겠습니까 그죠 39번이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40번 가겠습니다 공개키 암호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공개키라는 거 아까 공비 그죠 공비 그래서 공개키는 비대칭 이중 그래서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와 복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중키 비대칭 맞고 또 복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암호화는 비공개한다 바뀌었죠 암호화하는 것은 공개하고 복화할 때 비공개다라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0번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비대칭키 또는 이중키 비대칭키 또는 이중키라고 한다 공비 많이 사용하는 건 알사 맞죠 4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한된 색상을 사용하는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타는 그래픽 기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제한된 색을 사용해가지고 경계적인 색상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 정답은 디더링이죠 디더링 여러분들 보시는 문제 잘 나오니까 그의 렌더링 3차원적인 작업 모델링 리터칭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기법이다 디더링 아까 풀었던 문제고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 윈도우에서 실시간으로 다운받으면서 재생하는 기술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 강의가 바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AVI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WMV 파일로 스트리밍 파일을 하기 위해서 WMV 파일로 렌더링을 또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스트리밍 방식 물 흐르듯이 인터넷 다운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모핑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영화 같은 데서 이용하는 거 어떤 화상에서 다른 화상으로 매끄럽게 변화시키는 기술 귀신 얼굴 같은 거 모핑한다고 그러죠 렌더링이 하라는 거는 3차원적인 개념이에요 안티 엘리어싱 계단 현상 가장자리 부분에 계산 현상이 생기는 걸 제거하는 거 엘리어싱 현상이 생긴 걸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인터레이싱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이미지를 줄별로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기법 시험지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41번에 제한된 색상 이거는 이제 디더링이 되는 거고요 4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그래픽 처리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필터링이라 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필터링이라는 건 걸러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 3차원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물체 모형의 명암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을 뭐라 하란다 아까 3차원 얘기 나오면 정답은요 렌더링 42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한다 해당되지 않고 네 번째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된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거 디더링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그랬었죠 43번 하겠습니다 MPEG에 관련된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MPEG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88년에 설립된 동화상 전문가 그룹이라 해서 M이 모션 또는 무빙 움직이는 그런 뜻이고 그렇죠 픽처 엑스퍼트 그룹 동화상 전문가 그룹을 뜻하는 것을 여기 나왔네요 모션 픽처 엑스퍼트 그룹의 약자로 동영상을 압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표준화를 제정해준다 맞고요 현재 제정된 거는 1, 2, 4, 7, 21 이거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세번째 엠펙4는 멀티미드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로 낮은 전송률로 동영상을 보내고자 개발된 데이터 압축과 복원 기술이다 맞고요 네번째 엠펙7은 ISO 13818로 규격화된 영상 압축 기술 디지털 TV 대화형 TV DV 등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로 하는 이건 엠펙2에요 여러분들 43번의 상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엠펙 특징들 좀 특징적인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44번 다음 중 CD HDTV 등에서 동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국제표준 압축 방식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방금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엠펙 모션 무빙 픽처 엑스포트 그룹 44번의 정답 1번이고요 45 46 마지막 문제네요 가겠습니다 비트맵이 있고 배터 방식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트맵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픽셀을 이용해서 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확대하면 화질이 떨어지고 계단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깨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티엘리에싱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었었고 그 다음에 JPG라든가 GIF 대표적인 비트맥 형식이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방향과 좌표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티엘리에싱 사용하지 않는다 깨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용 안 하겠죠 그 다음 GIF는 비손실 압축이고요 최대 256가지 색상 또 애니메이션 구현이 가능하고 배경 투명 처리 효과 이거 여러분도 중요하고요 JPG는 손실 압축 방식으로 그 트루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PNG 같은 경우는 JPG와 GIF의 장점을 갖다가 결합했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그래픽 파일이냐 인터넷 표준 그래픽이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었죠 256가지 색 정답은요 GIF 바로 티어 나오셔야 되겠죠 46번 마지막 문제겠네요 비트맵 방식 이미지 라는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까 비트맵이 있고 배터 방식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 이미지들을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비트맵 맞고 또 이미지를 확대할 때 안티엘리에싱 처리해야 된다 그랬었죠 세 번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는 적합한 방식이다 전부 다 비트맵 방식 맞는데 네 번째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단순한 드로이닝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적합한 방식이다 이거는 배터 방식이죠 46번에 4번이 되는 거고 배터 방식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 없다 안티엘리에싱 엘리에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티엘리에싱이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46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110선 중에서 컴퓨터일반 제1가복 컴퓨터일반 46문제 풀이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23개 23개 따로따로 풀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